자! 뭐고 저 프로필 사진은 좀 뭐야 저거 아 이런 좆밥하고 내가 싸워야 되나? 아 나 진짜 자존심 상하네 자존심 상하 하지만 신청한 건 신청하긴 해 내가 최선을 다해서 꺾어 볼게요 뭐고 니창 가히트리? 뭐가 이거? 아 램짱이가 램짱 정해야지 킹홀은 내가 잘 못 이긴데 바보로는 존나 좆밥이예요 오오 좀 하네 바보로는 좆밥이다 얘 네 안되지 뭐 뭐 뭐 뭐 뭐 뭐 임마 뭐 뭐 으어 어어어 참았네 어어 어어 참았네 야 좀 참는다 이 어? 아이씨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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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X바불 어아 이거 뭐 당대가 아니에요 아ς 시 학점 아 아하하하 하하하하 cohohohoho 하하하하하하 으흐흐흐흐하 하하 좆밥 요건 몰랐을꺼다 아 이런 애하고 데스해야되나? 아 자존심 상해 아 이런 애하고 싸워야 되나? 이렇게 해도 이깁니다 이놈 정야지한테 왜 데스지는지 모르겠네 아 이러면 공짜로 이 턴을 가겠네 아 이게 뭐 공짜로 가겠네 아 공짜 공짜 아 국대의 양동 아 외령 오늘따라 안들어가지 아 이게 안들어가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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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영양의 쟤 존나 맞아야 돼요 존나 맞아야 돼, 쟤 그러고 야, 이 시원히! 존나 맞아야 돼 그거 왜 썰어내 그거! 아, 이거 완전 쓰레기 아니야 이거 완전 쓰레기 아니야, 이거 야, 이건... 뭐고, 이거? 아, 완전 개XXX 이거 존나 할 줄 모르네 정의아재가 싫으신가 그렇게 얘기하죠 정의아재 정말 좋아하는 동생이 친하니까 그러는데 혹시나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그러는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근데 존나 쳐맞아야되죠 사랑의 매를 존나 맞아야되죠 이하 이하 하악 이하 정의아재 나는 안돼 오사정하고 그 여러분 그거 압니까 그 로우 엔딩인가 로우하고 폴하고 펭혜이한테 덤비는데 안되잖아요 똑같아요 꼬꼬마하고 정의하지하고 둘이 합쳐갖고 나한테 덤벼도 안돼 내가 펭 그 자체야 그냥 상대가 안돼요 나한테 어 아이씨 아이씨 엄RIA GAN 업 roommate brom 어억alay아 존나 초딩 초딩 패턴 쓰고 있네 초딩 패턴 아아아 으 으 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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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코인으로 보내야 되는데 아이씨 원코인으로 끝내야 되는데 약간 자존심이 약간 상하네 그래도 뭐 정이 있는데 한번은 쳐줘야지 정이 아재 체면을 좀 살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이 아재 체면을 약간 좀 살려줘야지 뭐 촐고 모르는 사람은 정이 아재가 존나 잘하는 사람으로 오해할 사람도 있는데 그 명분을 좀 살려줘야지 이제 박살내겠습니다 아이제 명분을 줬으니까 끝내야지 아이제 아, 이걸리 나 좀 하네 뭔데 이거? 뭔데에에에에에에에에 대전 회오리 와아오 레이지 아이라 스타일이다 아하하하하하하하 레이지였으면 큰일 났거든요 아 너무 쉬운데 너무 쉬운데 야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존나아프지 왜 그 시기를 맞았으니까 그 시기맞으면 존나아파요 흐흫흫흐흫 아아 존나 아 이렇게 꽁짜네 정의하지 아무것도 못하네 아 물고기가 또 요즘 꽁치 비싸다 행님이 뭐 맛있는 꽁치 먹어라 맛있는 꽁치 꽁치스텝 참고로 제가 확정입니다 오 분노해 분노해 한 번만 통해 두 번은 안 통해 역시 꽁치 역시 꽁치 아 끝까지 앉아있다니 대단한데 아 아 아 아 아 아 기본잡기 좋구요 아 아 정의하지가 샷 끝친다고 괜찮아 내가 형이야 정의하지도 저번에 꼼꼼한테 그러지 않았나 고소하라고 해요 내가 형이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정의하지 하나도 내가 형이야 나 나 못 때려 어이 정의하지 하란다고요 상관없어요 내가 형이예요 하하하하하하 정의하지하고 나하고 두살 차이밖에 안되요 어 내가 두살 형이예요 어 그래서 정의하지 하나도 상관없어요 내가 형이거든 두살 차이밖에 안나요 플로레알님 안녕하세요 정의하지 그냥 정의하지 그냥 그냥 내려가라 그냥 그냥 갈 정의하지는 그냥 자 이걸로 이제 거의 판단되지 않습니까 정의하지는 엠하지한테 안된다 뭐 그런거 뭐 여러분들 눈으로 보셨죠 하하하하 존나 세네 세면만원은 죽었는데 총리 아 이건 존나 아프네 이씨 와우 아우 끝낼 수 있을 때 끝내야 되는데 끝낼 수 있을 때 끝내야 되는데 끝내야 되는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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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이 마무리가 또 아아이씨 마무리가 안되냐 아이씨 마무리가 안되냐 아 정의하재는 빨간단이 딱인데 아 존나 주작이 어울리지 않습니까 정의하재는 주작이 어울려 정의하재는 딱 주작이 어울리지 자 차분하게 얘기해보겠습니다 차분하게 그렇지 아 뭐야 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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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완하기면 어느 시대일까요 알지 땅팔이면 철 뻔하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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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콤보 빅살이 나냐 아이씨 아이씨 아 정의하재 제대로 한다고요 난 제대로 안할 건데 제대로 할 가치가 없다고 얘기해줘요 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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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손 아 그냥 양손 그거는 어 양손 누른 다음에 오른손 연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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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일반 모든 캐릭터가 다 갖고 있는 그냥 일반 꺾기 얘기하는거죠 잡기 꺾기 그거는 양손 누른 다음에 오른손 연타 폴만 있는 특수 목덜미 잡는거 그거는 어 때리려고 하는 딱 첫순간 왼손 아이씨 극대노 100% 아아 이렇게 전해서 엘마제는 지금 프리저 상태입니다 프리저 프리저 상태 나의 전투력의 10%밖에 안 쓰고 있다 엠리저다 엠리저 난 전투죠 호호 전투력이 지속하는군요 나는 아직 10%밖에 안 쓰고 있습니다 어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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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아 하아아 아이씨 아이씨 변신해야 되겠는데 나도 라운드 2 파이트 야이... 전투력은 38만립니다 허허 전투력이 240밖에 안 되시는군요 아 야 맞냐 야 맞냐 아 병력장 맞냐 자본하게 자본하게 자 그래 엠리저 변신하겠습니다 엠리저 100% 나도 100% 할게 예능 없다 예능 없이 아 아빠킹 안녕 SEPX가 뭐지 자 나도 이제 100% 하겠습니다 정해주세요 나도 이제 예능 없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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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엠피셜 제대로 합니다 엠피셜 원코인 강등시키겠다 원코인 강등시키겠다 니가 백프로 하면 내가 백프로 하면 진리가 없어 고양이가 찌를 찌를 구속으로 모면 찌가 쫙 하고 물어요 정해가 지금 날 쫙 물었어 그래서 내가 알야 했어 나도 이제 정신 차렸어 존나 똑같은다 쟤제이님 웃어서요 반갑습니다 네 정해야됩니다 알았어 效 mark 가지 정확하게 trained 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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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앰비셜 원코인 강등시키겠다 앰비셜 전해주세요 앰비셜 원코인 강등시키겠다 앰비셜 원코인 강등시키기보단 앰비탈 앰비태일 고양이를 물어 어? 정의 아재는 나에게 찌야 고양이 앞에 찌야 근데 찌가 띵 하고 물었어 그래서 내가 하얘 했어 그래서 내가 박살을 내버리자 어우 뭐 강한이 맞냐 아재빌리언니 천원 감사합니다 와 왕 맞냐 아 존나 아파 에이씨 저 입력 안되고 천원 벌었다 천원 한번도 벌었다 감사합니다 아재빌리언니 하ód 해석 해석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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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코인 강등시키겠습니다 저 100이 뭐지 1코인 강등시키겠다니까 와 이건 앉아있다 1코인 강등시키겠다니까 1코인 강등시키겠다니까 엠마제 한다면 한다 1코인 강등시킨다고 엠마제 한다면 합니다 나는 엠마제 아 정이야제를 이기는게 중요한게 아니야 그냥 1코인으로 이겨야 돼 그래야지 정해야지 멘탈이 바사삭 치킨 그릇때가 바사삭치킨 솔직히 포울한테는 킹보다 밥이 편하지 와 에어퍼가 나오다니 야하 야 임마 기완하게 또 나왔는데 저렴히 오케이들 어이가 없네 왜 안맞지 탑공이 정지 아니 원코인 시킨다고 진짜 엠아제 거짓말 엠아제가 왜 원코인 시킬 수 있는지 압니까 왜 엠아제가 정의아제 포레 황제 정의아제 자는 줄 알아요 왜 엠아제가 지금 지금 존나 빡겜하거든요 엠아제 이렇게 웃으면서 하면서 지금 존나 빡겜하고 있거든 엠아제 빡겜하면 그 누구도 무섭지 않다 러시아 고양이 지금 러시아 밥이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아아아 야 이거 설마 죽은건 아니겠지 설마 아아아아 존나 짜증나네 진짜 아 존나 아프네 오아 아 released 으 ... 허허허헣허허허허허허 아아ㅏㅏㅇ 와아 뭐야 으아아아ㅎ하하하하하하하 웨에에에에 Pey- 아 콤보 잘 때네 아이 마무리 해야 되는데 아아 콤보 실수 가사 도래해주세요 존나 때리는 거 있잖아 그거 MBC 약속대로 원코인했다 가서 그 영상돈을 해줘요 존나 패는 거 정의아재는 존나 맞아야 돼요 정의아재 사랑한다고 해주고 정의아재 사랑한다 하지만 넌 나에게 안 돼 MBC 약속대로 원코인했다 그 영상돈에 존나 패는 거 한동안 떼어주세요 정의아재가 100%를 한다고? 그럼 나도 100% 할게 그러면 이런 사태가 일어난다 MBC 말만 시무리지 않는다 증거로 보여줬다 정의아재가 처음에 예능으로 하면 내가 이겨 근데 정의아재가 100%를 냈어 그래서 내가 쫙 밀렸어 어 안되겠다 나도 100% 할게 바로 원코인 아이가 이거 뭐 증거로 보여주는데 이거 뭐 입으로 나물거리 필요없다 나 증거로 보여준다 증거로 MBC 그냥 원코인 선언하자마자 바로 원코인 갔다 아이가 정의아재 정의아재